이미 했는데 편지가 안 왔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타시 방금 수고이게레더모 자타르사우와 이즈모 아이씨데 크레마사와요. 고귀한 혈통에 맞게 위대한 켄타우로스 일족을 만들어나가겠소. 구독으로 크리에이터를 후원해주세요. 어? 이렇게 귀한 약을 누가 보내셨지? 혹시 저희 길들 분이신가요? 제가 잘 못 뺀 분 같은데요? 사실 이분은 며칠 전에 새로운 곳의 지도를 넓히는 즐거움 화장실에 갇힌 분도 풀어드리고 손타라 비석이라는 호위캐를 할 예정입니다. 호위캐 하실건가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릭 아오 아파 마나 쪽 빨렸어 저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드릴게요. 번역하다 이미 했는데 편지가 안 왔어요. 이거 원 담배를 끊든가 해야지 숨이 차서 못 가겠군. 오 냥꾸들 몰더 나이스. 친절한 아사벨 냥꾸들 덕분에 호위캐도 무사히 맞췄습니다. 저 바닥에 있는 편지가 버그가 나서 완료가 안됐던 모양이에요. 랩이 높아지면서 북미 분들과의 우정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고 혹시 모를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의 북미 분들은 상당히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세요. 한류의 덕분인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상승한 것 같고요. 왜 나는 영상에 출연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롬니건 편 봤는데 재밌던데요. 그래서 제가 10레벨 때 아이언 포즈에서 메네실까지 44분 동안 세엄쳐 갔다니까요. 호위캐를 마치고 이글거리는 혓고개 새도 찍고 편지를 반납하러 아이언 포즈 탐험의 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도리우스의 동생 서리우스군요. 음 가죽층 냄새 언젠가 만나도 찍는다면 여기에서 찍었으면 좋겠어. 거꾸렇게 될 거예요 거꾸들 50레벨 깜지 아제로스에서 가장 바다색이 예쁜 곳 타나리스에 진출했습니다. 초록색 피가 잔뜩 모여있는 남쪽 바다 해적단의 속을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앙드레 파이아비아드 가본 슘팡 우리 형님을 지란이 팡 얼려주고 슘팡 한 마리 영견하고 죽이고 백짐도 먹고 한 땀 한 땀 신나게 리듬타며 죽이고 있었는데요. 아 이런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건가? 너무 잘하니까 질투도 안나구요. 나도 눈보라이다가 특성을 찍어볼까? 넌 남의 광을 따라하다 보고받으로 확세는다 사막 유랑단을 잡으러 장소를 옮겨봅니다. 어 괴짝이다 보이드와 흑마법사가 세 마리가 있긴 한데요. 합쳐서 6마리란 말이야? 일단 탐을 하고 43마밖에 안되니까 도전 제 전략은 일단 한 마리를 양변하고 여기는 너무 목들이 촘촘하니까 가능하면 한적한 곳으로 멀리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고 일단 흑마법사 한 명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얼음 헤어리로 얼려주고 그리고 요만큼 왔으면 됐겠지? 지금 양변을 하면 저 멀리서 양변 풀린 놈이 뛰어올테니까 시간을 벌 수 있겠죠? 얼음보호 막 쓰고 또 멀리 멀리 가서 요거 예쁘게 얼려야되요. 한 마리라도 세가면 안돼! 그렇지! 세 마리 다 얼렸고 요놈 한 마리라도 빨리 죽여야되요. 이 놈 양변하면 또 저쪽이 있는 놈 양변하느라 쫓아오는게 시간 걸릴지? 한파로 리셋하고 다시 얼음 쾅! 이놈이라도 빨리 죽여야되요. 빨리 가서 화염 장려! 그렇지! 한 마리 다운! 이제 이놈 잡아야되는데 어.. 만화석 빨구 어.. 광..광차 광 치면 되겠지 뭐 어? 어? 아니야 이건 아는 것 같애 엘룬의 빛 엘룬의 빛 먹고 그냥 포기 포기 아까 물량 먹었잖아요 엘룬의 빛은 불타임을 공유한다고 여겼거든 어허.. 나 정말 바본가봐 엘룬 숲에서 멀록한테 쫓길 때도 강탈차한테 맞았을 때도 멀록 점술가한테 흠씬 두드려 맞을 때도 붉은 마루 산맥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도 알 털에게서 죽을 뻔했을 때도 죽음이 이렇게까지 가까이에 있진 않았어요 이건 진짜 죽는 거야 제 뒤에서 어둠의 화살이 한 방만 날아온다면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이 재물이 다 불타고 나면 저는 끝이에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그냥 죽음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 어? 제물 제물 어? 헉 헉 헉 헉 헉 헉 깜지 숨 쉬어요 손꼬꼬에 다시는 괴짝을 먹지 않겠습니다 깜지님 혹시 마라 같이 가실래요? 네 와 마라우돈이다 헉 한코에서 마라우돈에 오다니 사실 저는 퀘스트를 다 했고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우돈의 가장 힘든 점은 길이 어렵다는 거 보라색이 먼저냐 주황색이 먼저냐 정답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쪽에 있는 바깥에 있는 벌레들과 정령들을 잡으면 흠형석도 나오고 1대 칸 2대 칸도 잡을 수 있다고 일단 다른 분들이 가는 데로 쫓아가야지 오 여기 물 담고 다들 헤매고 있는데요 줄레줄레 쫓아가서 보라색 쪽에 가서 1대 칸 콜콜을 죽이고 보석을 먹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2대 칸 겔크도 죽였습니다 드디어 보라색 쪽 인던 입장 여기서 밑으로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느낌 동봉 확장 손가락 마비 뒷목 뻑뻑 진지하게 다시 나갈까 고민했는데요 다들 싸우는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철철철이나 하자 제 잘못이에요 저 마귀 한 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랭크도 처치해 봅니다 나 억울 먹었다 황얼리고 철철철철 엄마 엄마 나도 어쩔 수 없는 유튜브인가 봐 이후로는 숨타난 철철철의 연속이었습니다 흑마님과 철철철 물건 위에서 철철철 바위통한테도 철철철 선탠 선탠을 하고 있구만 농담할 여유도 생긴 파티원들 이번엔 주황색 쪽으로 입던 녹괴물한테도 철철철철 썩얼 부더기한테도 철철철철 녹시온한테는 지글지글 화르르 4대 칸 5대 칸을 다 죽이고 주방자의 지시서 완료 데엄 데스에 소우 롱어 던젠 장난 아니네요 좀 쉬면 안될까요 커피도 가져오고 화장실도 가기 위해서 이 네임드 다음에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아 셀레브레스 내 오빠를 찾아주었군요 저희는 삼촌을 찾으러 왔다가 저주에 걸려 이곳에 갇혀있어요 카빈 들어와 셀레브레스가 어느이라고? 그러면 삼촌은 누구길래 찾는다고 하는 거야? 잠시 뒤에 만날 수 있어요 셀레브레스를 쫓아갔더니 바일턴과 녹시온에게 받은 쾌템 두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51렙으로 책을 읽고 돌의 표식이 일자로 맞춰지면 쾌가 또 한 번 완료가 되면서 홀이 생깁니다 길고긴 마라우돈을 막낸 공주에게 빨리 데려다주는 마법의 홀 자 빨리 카빈 들어와 셀레브레스의 삼촌을 찾으러 갑시다 렛츠고 촬촬촬촬촬 샥샥샥 아껴뒀던 썬더브르의 마개의 주머니도 써봅니다 오 저기 숭모아 삼촌의 시체가 보여요 숭모라고? 공주 테라드라스가? 일본의 전통 신발 대다를 신은 테라드라스 공주 거대한 흰 사슴 포대신 말로르는 달의 여신 엘룬과 사랑하여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드루이드인 위대한 반신 테나리오스를 낳았단다 그에게는 새 아들 레멜루스 제타르 오르다노스가 있는데 모두 자연의 수호자들이지 그중에 제타르는 대지의 정룡 백짤 공주 테라드레스를 보고 한눈에 반하 사랑을 나누었는데 수호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저주로 켄타우로스라는 종족을 낳게 되었지 이 켄타로스들은 자신을 혐오하는 아버지 제타르에게 분노하여 그만 아버지를 죽여버렸고 그 시신을 아내인 테라드레스가 마라우돈의 깊은 곳으로 가져와 수호하고 있단다 달의 숲에 있는 아들 레멜루스의 자식인 카빈드라와 셀라브레스가 삼촌 제다리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마라우돈에 갔지만 오빠 인델레브레스는 저주에 걸려 타락해서 갇히고 말았어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플레이어즈를 대학살 중이군요 그러니까 뱃살 공주 테라드레스는 달의 여신 엘룬과 말로르네 손주며느리 테나리우스의 며느리 레멜루스의 제수씨 오르다노스의 형수님 카빈드라와 셀레브레스의 큰엄마 무엇보다도 제타르에게는 사랑하는 부인 고맨네 아타시 방구 수고할게 레고 뭐 제타르사 우아 이즈 뭐 아쉽게 그래마스마요 제타르 영혼의 머리를 퇴가했어요 고개를 좀 만들어봐요 삼촌이 컴고댕 땡스 워 비그런 에브리원 뉴게임 지지 클린완 회 하나를 못보고 받아오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학부에서의 첫 마라우돈도 성공적 고귀한 혈통에 맞게 위대한 켄타우로스 일족을 만들어 나가겠소 헬스 저게 아주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